자신에게 비수를 들이댄 용병그룹 소장 프리고진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프리고진을 상대로 사실상 자산 몰수, 부패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이번 무장반란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프리고진과 용병들이 벨라루스로 떠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크렘린 궁은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 입건을 취소했고 용병들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태 초기 등에 칼을 꽂았다며 배신감을 숨기지 않았던 푸틴 대통령의 가혹한 대응은 이제부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고진 소유기업인 콩코드의 횡령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부패한 거짓말쟁이로 몰아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내에서 그의 평판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무장 반란에 러시아군의 최고위급 인사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과 함께 군 수뇌부에 대한 숙청설도 돌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전 총사령관을 지낸 세르게이 수로비킨 대장이 이번 반란 사태와 관련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의 총사령관을 맡고 있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도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반란 연루자나 방조자 색출을 명분으로 군수뇌부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